여러분, 이거는 뭐 힘들지 않은 거 유연성 테스트 하겠습니다. 아 진짜 없어요. 유연성이 없어요? 네. 일단은 볼게요. 일단 얼마나 없는지 봐야 되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. 네. 아 아파 아파? 아 5.6 유희 씨. 가자. 12.8. 쭉. 19.2. 인하야 진짜 유연하잖아. 근데 이거 안 될 것 같아. 자, 좋습니다. 어 잠깐만요, 0부터. 자, 세보겠습니다. 야, 너 유연성까지 좋으면 너 진짜 사기캐야. 시작. 자, 이제 시작. 어... 아, 입술 찢었다. 27.6. 아, 깜짝 놀랬어. 입술 찢었어, 지금. 아니 얘네는 다 못한다고 해놓고 다 잘해! 운동 타고 났는데 진짜? 진짜? 미쳤다! 나도 놀랐어! 혹시... 탔을 다리 붙는다고 이런 거 봤으면 좋겠지? 옛날에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해봤어... 와 이거 진짜 안 해봤는데? 그렇지. 오! 너 발레리나 같아! 아니! 운동 어렸을 때도 타고난 게 있나요? 좋아하는데 잘한다고는 생각을 못했었어. 약간 뭐라 해야 될까... 오각형으로 봤을 때 밸런스가 제일 잡힌 것 같아. 지금까지 봤을 때는... Equity 고마워 싱턴 roast registrOps 손 Julie 기다려이다! бл 조irdi 자ENTE houses 요ร trainers 한글자막 by 한효정